안녕하세요 성남FC 31번 박용지입니다 여기 지금 강원도 양구에요 훈련하러 합숙훈련 와있습니다 서포터들이 많잖아요 한종류가 아니고 여러종류가 있기 때문에 서포트분들이 다 각자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신선한 것 같아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공격 포인트를 좀 많이 해서 팀에 도움이 많이 되고 싶은게 목표고요 팀적으로 봤을 때는 바위 안에 들어서 ACL을 내년 ACL 진출권을 따내는게 목표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다른 팀에 있을 때보다 운동량도 많고 더 힘든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먹을 것도 되게 잘 챙겨주는 것 같고 그래서 몸 만들기 굉장히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성남에 와가지고 후반기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팬분들이 계속 응원을 열정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으니까 팬분들이랑 선수들이랑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박용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